창세기 10장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이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밭과 도갈마이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나갔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이다.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신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아깍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누에와 로오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루합과 납두와 바드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르왓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샘에게서도 아들딸이 태어났다. 샘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샘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의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창세기 11장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원하자. 사람들을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드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샘의 족보는 이러하다. 샘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샘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루우를 낳았다. 벨렉은 루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루우는 32살에 수룩을 낳았다 루우는 수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수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수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09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다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라는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라는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루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올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올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라는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낳은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례를 데리고 가난한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루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창세기 12장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한 땅에 이르렀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재단을 쌓아 바쳤다. 아브람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람은 거기에서도 재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내계배에 이르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례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재할 수 있을 거요. 아브람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람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람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람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기와 수나기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의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람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